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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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Q6 어? 뭐라구요? 나 잘못 들은거 아니지? 아 식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이 사이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그래 반가워 브라이언 내 말은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디제이너? 외국인인데 영어도 못해 이 원고는 이 규정납부를 받아들임으로써 본 납부의 무전 조항을 의기한 돈은 계약 종료될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계약은 노동홍교 또는 노동조합협회의 유전을 따라 연중대 수기시며 개의학이 승부 결의한 1138로 의구 사회적 지위의 개인의 정렬성 영향을 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기에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부와 지향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비가부 어릴 때마아 문제야 바바바바바 비가부 아이고 응? 뭐야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저기 둥주에 누가 숨어있게 헤헤 바로 회사 동료인 소사야 소사 소사 맙소사 너도 기운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피를 준비해 놓는거 이해할 수 있지? 기운이 왜 노란색인지 알겠지? 알아서 기운 빠지면 먹으라고 이 자식아 빵조각 철제 캐비넷에 빵조각이 왜 있는건데 건빛가루 쓰레기통이 왜 있는건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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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너 닉치팔로마 제가 패스터넥스넥시드 아이로웅게 개혁 싸 롤르 디디 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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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승리 결의안 1130 의거 사회적 지유를 개등형정성에 의한 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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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헤알리면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사인하라고 이색기야 갑자기 멈췄어 진짜 버그 첨판이라니 돈 주고 샀다고 패스터넥 당신은 샤워할 때 눈물을 흘리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종종 눈물을 흘린답니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뭐야 이거 싸이월드야? 뭐야 엔딩 나오는 줄 어? 이거? 허위위위위위위 썸여를 손 들고 있어봐 어? 아니 스포를 할거면 그냥 애초부터 비디오 앞에 가방 있는거 보시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가방모름 가방이 어딘지는 어디가고 와 야 거기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있어야지 고맙습니다 어? 뭐라구요?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 식스 음란마개가 이렇게 애가 찐득찐득하게 섹스 이러잖아 베스터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로 내 생일이야 아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휴고씨 생일 축하합니다 씨로 갑니다 뭐해서 똥은 이게 뭐야 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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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니 여기 왜 오라 그런 거야 넌 날개 똥을 주었어 귀신 보는 친구 목소리요? 3층에서 워크숍 가지기도 해 그러니까 시간나면 3층에 들러 멋진 거 보여줄게 피스 봉이 진짜 이 사람들 이미 그 책은 내 바보 같은 파트너한테서 가져온 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내 사묵 칸에 들러 책을 가져가가랍니다 그리고 가져간 뒤에는 반드시 책상에 숨겨놓는 거 잊지 말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다 주십니까요 감사합니다 뭘로 할까 같은 월급으로 추가적이 아이씨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여기 어떻게 지나가니? 아아 아 수고리 아 수고리 어 뭐야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겠지?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만큼 뭘 좋아할까? 아 뭐야 할아버지였어 뒤편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거기는 마녀가 사는 곳이야 정말요? 아니 짜있나 짜 아니라고요? 아니요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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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엣지 왜 그러세요? 기쁜 어둠 속 추워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회사가 병 들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전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브라이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아 진짜 짜있나 진짜 모두들 너바나에 닿을 준비 됐겠지? 뭐야 당연히 저는 당신의 친구죠 강연하지 결국 우린 동료니까 헛소리 헛소리하고 자빠지셨네 휴 난 니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이 시 그 뒷구비 수이냐 이 시 차라리 오리 가면 쓰고 다녀 이 시 지금 제가 지금 흔드는 게 저게 흔드는 게 아니여 저게 지금 왼쪽에 여자애 보여? 나 집으로 갈까 말까 와샵이랑 닮아갖고 이 시 너 이 와샵이 니가 와샵이냐? 고프라디오 해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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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을 해 말어 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깨짓고 그냥 치즈 한 장 더 먹지 뭐 에이 안 죽어요 이 정도면 이제 쌩쌩 해요 지금이니 어? 야 아니 안 움직여 안 움직였다니까 진짜 저장 안 했구나 아 나 저장 안 했구나 아니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설마 죽을까 했지 자 삼트 갑니다 삼트 아샵 선수 지금 이제 삼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들이 그렇게 저장하라고 저장하라고 했건만 그 나머지 한 장이 아쉬워서 저장을 안 하고 벼루고 벼루다가 그렇게 또 돼지고 말았죠 하하하하 골 좋습니다 푸식푸식 그렇죠 그렇죠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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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굴까? 요번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선수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도움! 그리고 여기서 가방 하나 마녀의 종이 아 여기에서 마녀의 종이가 하나 더 있었죠 멍청하게 와 여기서 두 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하나로 와 여긴 또 왜 들어왔죠? 쓸데없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요 아하하하 아주 멍청도다요 반풍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아 좋아요 깔끔했어요 다시 들어가죠?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아 정말 짜증이 나네요 아 거기를 다시 들어가다니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마녀의 종이를 하나 더 사도 돼 아 깨질 거 그냥 치즈 한 장 더 먹지 뭐 아 치즈를 처먹으라고 준 게 아니었군요 마녀의 종이가 없으면 이 치즈로 사라였군요 아 근데 처먹어버렸죠 처묵 처묵 해버려서 마녀의 종이를 살 수가 없다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요 자 여기서 캔디바를 하나 사먹어야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나쁘면 돈이라도 써야죠 자 이쯤에서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더 버텼다간 구독자 반으로 줄 것 같아요 아 멍청했죠 이거 먹고 저장할걸요 어차피 여기는 죽지도 않는데 반점 반점 온몸의 반점 리규우 2층 토니 과연 숨열림의 선택은 참일까 거짓일까 지금 결과를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 어디 잘못된 데라도 생긴 거야 따 떨어지세요 절대로 떨어지 않을 거야 꺼져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전속력으로 아니야 아니야 미친 짓이야 으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나 지금 방금 똥꼬 방금 똥꼬 물렸는데 이번엔 뭐야 귀야 이번엔?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야 그렇다고 배경음악을 끄는건 에반데? 내가 키면 되지 혼잣니? 나도 혼잔데 같이 치킨 먹으러 갈래? 뭐라구? 잘 안들려 뭐라구? 꺼지라구 아 오케이 뿡뿡뿡 뿡뿡뿡뿡 겟얼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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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발자국도 용납 못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호오 프라이언 호오 프라이언 호 호 너 Boile 애를 깨워야 호호 당장가서 토 모레를 깨우세요 기사하십시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빼바바바바바바바바빼 purchases Der 저는 당신처럼 가면 뒤에 숨지 않아요 아까 가면 쓰고 다녔는데 저는 제 동료를 실례해요 하루 만에 어이 꼬마 거기 함부로 앉는 거 아니야 뭐 이놈이 새끼 내가 바로 레이 신트라이다 무릎들을 꿀라 안녕 하살법 레이 신트라 이제 신트라코프의 대표는 저예요 드까비씨 섬님 졸리고 배고프실듯 그래서 제가 라면 먹고 왔어요 죽는다 방송하다가 사람 때려도 돼요 여러분 괜찮죠 때리는 거 인정 저도 배고파서 우유 버스 그렇게 좀 가면 insulin érer Vol 날아와봐 온 자신의 왕! 왕! 아 이 쓰레기들아 아 이 쓰레기들아 아 이 쓰레기들아 아 이 쓰레기들아 이 게임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게임에서 똥냄새가 나잖아 요즘에는 게임에 향도 첨가하나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개발자인가봐 나에게 똥을 줬어 똥을 돈 받고 팔았어 그걸 끝까지 한 나는 뭐야 똥체족이지 똥물리에 아싸 또 누가 결제했구 누군가 아 와썸이 결제했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